수학의 답 인수분해 공식 1, 완전제곱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통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를 제일 처음에 한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라는 것이 모든 교과서와 문제집에 이게 공식이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인수분해 해봐 라고 하죠 이런 걸 인수분해봐 라고 합니다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나요? 와닿는 친구들은 이거 안 봐도 돼 안하다 아니 도대체 이 공식은 내가 외워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 그죠? a 곱 더하기 eb 더하기 b 곱은 a 더하기 b 곱은 다들 외웠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외우셨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거지? 이게 안 와닿는다고요 이 연결고리를 오늘 선생님이 잡아줄 거예요 이거 버릴게요 칠판만 보세요 지금부터 딱 5분 집중합니다 완전제곱식이 되는 인수분해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정리 딱 해드릴 거예요 집중하세요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 x 여기까지만 할까요? 4개면 여러분들 눈치 빨라서 딱 할 수 있습니다 완전제곱식이 되는 첫 번째 형태 2차항의 계수가 1이면서 그냥 유형별로 보는 거예요 1이면서 x의 계수를 절반 2로 나눠봐요 2로 나누면 얼마? 1 이거 절반 얼마요? 2 이거 절반 얼마요? 3 이거 절반 얼마요? 4 자 똑같아요 x의 계수의 절반 2로 나눴어 그것의 제곱을 해봅니다 제곱이 얼마? 1 제곱이 얼마? 4 이걸 제곱하면 얼마? 9 이걸 제곱하면 16 정리합니다 x 제곱의 계수가 1이면서 x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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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제곱식이에요 딱 들어오나요? 머릿속에 맴맴 해야 돼 x 제곱의 계수가 1일 때 x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면 이걸 마치 선생님은 랩처럼 했어요 옛날에 x제곱의 계수가 이럴 때 x의 계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면 연습하세요. 완전 제곱이 된대, 완전 제곱이 된대, 완전 제곱이 된대, 완전 제곱이 된대 도대체 그러면 얼마의 제곱인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제일 처음에 x제곱이 왜 나왔어? 당연히 x가 들어가 있어야 x제곱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 다음 여기 들어오는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바로 x의 계수를 절반해 준 값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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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됐나요? 인수분해 공식은 우리가 빠르게 정확히 해낼 수 있으면 되는 공식이에요. 아셨죠? 자, 여기가 만약에 선생님 마이너스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절반해 준 게 마이너스 1이고 절반해 준 게 마이너스 2일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면 끝. 됐나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떤 경우냐면 두 번째는 여기쯤에서 붙어볼게요. 너무 많으니까. 얘네 둘이 싹 바뀐 거, 싹 바뀐 거, 싹 바뀐 거. 무슨 얘기냐? 4x 제곱 빼기 4x 더하기 1, 9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 16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 자, 아주 선생님이 세분화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지금. 무슨 얘기냐? 거꾸로 상수항이 1이에요. 그렇죠? x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 그러면서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어디로 가? x 제곱으로.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어디로 가? x 제곱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절반의 제곱이 어디로 가? x 제곱으로 가는 이 식들도 다 완전 제곱식이야. 그럼 얼마의 제곱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완전 제곱이 될 거야라고 했으니까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그렇죠? 자, 얼마의 제곱이에요? 4x 제곱은 얼마? 2x를 제곱하면 나올 거야. 9x 제곱은 3x를 제곱하면 나올 거야. 16x 제곱은 4x를 제곱하면 나올 거죠? 그리고 뒤에는 1, 1, 1이 들어가는 이유는 1이 들어갔으니까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해서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됐어. 그럼 도대체 이 절반의 중간 언제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단, 부호 있죠. 부호. 부호는 써먹을 거야. 마, 불, 불. 마, 불, 불, 끝. 됐나요? 두 번째 유형이었어요. 첫 번째 유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인수분해. 이 형태는 그대로 뒤집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할 세 번째 유형은요. 바로 이 세 가지만 알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건 이 앞에 공식 이거 있죠.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달달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 세 번째 건 바로 뭐냐? 이게 좀 어려운데 양끝이 제곱인 거예요. 양끝이 제곱. 자, 무슨 얘기냐면 4x 제곱 더하기 9. 하나만 더 해볼까요? 16x 제곱 더하기 25. 이런 것들. 가운데 선생님도 잠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양끝이 뭐의 제곱이에요? 2x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에요. 얘는 4x의 제곱이고 5의 제곱이에요. 맞죠? 이 가운데에 뭐가 들어오면 완전 제곱이냐면 이 제곱 밑에 있는 거 있잖아. 제곱근, 그죠? 얘네들을 곱한 것의 두 배. 곱해보세요. 얼마? 2, 3은 6x의 두 배. 얼마? 12x. 얘는 4, 5, 20x의 두 배. 40x.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완전 제곱식이 되는 애들이란 얘기예요. 아셨죠? 그럼 얼마의 완전 제곱이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얘네 두 개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부호는 뭐냐?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 따라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이거였다면 이거 마이너스 따라오시면 돼요. 됐나요? 전혀 어렵지 않죠. 이렇게 총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기억을 하신다면 이거 조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약간 무책임이에요, 공식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공식 갖고 이렇게 되는 걸 이해를 합니까? 어렵잖아요. 아주 선생님이 싹싹 분해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세 가지로 완전 제곱식이 되는 형태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학의 답을 통해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어쩌다지 깊게 된 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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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